충북교육이 새해부터 사면 초갑니다. 충청북도와는 무상급식으로 교육부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딪히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재현 기자입니다.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충청북도를 압박할 협상카드로 여겨졌던 무상급식 설문조사. 부족한 급식비 91억 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. 그런데 돌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응답률조차 밝힐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. 객관성이나 신뢰도에 문제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 조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향후 협상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충청북도를 배려하는 듯한 태도지만 오히려 도는 식훈둥합니다.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산넘어 산입니다. 정부의 감사 예고에 이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어린이집들까지도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해가 바뀌었지만 두 현안 모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.